최근에는 강렬한 인상을 연출하는 짙고 굵은 눈썹이 유행이다. 사실 얇은 눈썹이 유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요즘은 자연스럽고 풍성하며 짙은 눈썹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다. 하지만 눈썹을 다듬는다고 계속 족집게로 뽑거나 화학제품과 환경오염물질에 노출하면 눈썹 모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눈썹 수치 너무 갑자기 줄어버리면 화장할 때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다행히 눈썹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자연 영양제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 머리카락에도 가장 효과적인 자연 영양제들을 공유하겠다. 풍성하고 짙은 눈썹을 만드는 자연 영양제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굵고 건강한 눈썹 성장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영양제다. 피마자유에 함유된 단백질, 필수, 지방산과항산화 물질 등이 모공에 침투하여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방법 유기농 피마, 자유를 묻힌 화장솜으로 눈썹을 문지른다. 3분간 눈썹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밤새 그대로 둔다. 눈썹이 건강해질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코코넛 오일 향기로운 코코넛 오일에는 중간 사슬지방산, 비타민이, 무기질 등의 성분이 있어서 눈썹과 모공 건강에 좋다. 방법 고체 코코넛 오일을 약 20초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오일이 적당한 온, 도로 녹으면 화장솜에 살짝 묻혀 눈썹에 문지른다. 몇 분간 눈썹을 마사지한 뒤 밤새 그대로 둔다. 최소 이달은 연속으로 하자. 양파즙 천연 양파즙에는 아왕산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발의 탄력과 성장을 촉진한다. 양파즙은 콜라겐 조직 생성을 늘, 미며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되돌린다. 방법 양파를 반으로 잘라서 즙을 낸다. 눈썹에 양파즙을 바르고 5분간 마사지한 뒤 마르게 둔다. 냄새를 참을 수 없다면 양파즙을 하루정도 묵히자. 최소 한 달간 매일 밤 꾸준히 해야 한다.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머리카락, 속눈썹, 눈썹 같은 모발에 도움이 된다.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과 무기질이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고 탈모를 예방한다. 방법 달걀 노른자가 크림 같은 제형이 될 때까지 거품기로 친다. 붓이나 화장솜에 거품을 낸 노른자를 묻혀서 눈썹에 문지른다. 20분 후 온수로 헹군다.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노른자 눈썹 팩을 한다. 우유 우유는 눈썹 모근에 영향을 공급하는 단백질과 지방에 함유하고 있다. 방법 면봉을 우유에 적셔서 눈썹에 문지른다. 저절로 마르게 20분 정도 기다리는 온수로 헹군다. 잠들기 전 매일 하자. 올리브 오일 가장 건강한 오일로 인정받는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이, 항산화 물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눈썹을 탄력있게 만든다. 방법 올리브 오일을 적당한 온도로 데워서 눈썹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씻어낼 필요는 없다. 피부가 쉽게 올리브 오일을 흡수할 수 있으니. 알로에 베라 알로에 베라에는 효소와 수분 공급물, 질들이 있어서 모공과 눈썹 모근 청소에 아주 용이하다. 알로에 베라를 꾸준히 바르면 눈썹의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눈썹의 빠짐도 예방할 수 있다. 방법 신선한 알로에 베라로 집을 내서 눈썹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 에온수로 헹군다. 지금부터 넣어봐라. 차라를 해주세요. 투room으로 집을 낙지된하지하지 않을까? 너무 stare?